첫 소식입니다. 마포중앙도서관에 청소년을 위한 자유령 학습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난 건데요.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를 더했습니다.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. 지난 9일 오후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데이가 열렸습니다. 마포구가 마포중앙도서관 1층에 자유롭게 독서와 학습을 할 수 있는 네 번째 자율학습 공간을 조성했습니다.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학교장,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데이를 기념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는 간판 제막식이 진행됐고 다함께 내부를 둘러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앞으로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가 주민 누구나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운영되길 기대합니다.